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답은 또 미주미 미국 주식이 미치다에 또 잘 아 근데 뭐가 잘못됐네 왜요? 아니 그 해뜨리려고 하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야 백브리핑이? 백브리핑 유튜브 백브리핑 치면 딴 거 나오고 3% 백브리핑 치면 3% 나오고 그럼 뭐냐 언더스탠딩 3%를 아니 언더스탠딩 백브리핑을 쳐야 된대요 그냥 언더스탠딩 치면 좀 나오긴 하는데 2%가 잘못했네 우리 이름 지을 때부터 겹친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요 그래서 백브리핑이 아니라 백브리핑으로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쌍비음으로 말 안 좋더만 이제 나중에는 백브리핑 검색하면 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언더스탠딩 백브리핑을 치시면 된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누굴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 아니면 그냥 3% 들어가셔서 채널 3%에 딱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채널이 있거든 거기 보면 3%하고 같이 라는 분들 쫙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딱 하시면 되죠 거기 있는 거 다 구독 눌러주시면 어제 밤에도 같이 있었는데 나버리더라고 아유 좀 도와줘요 도와드리고 싶죠 저희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 3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침 방송에서도 종종 금리 얘기가 많이 좀 나왔는데 결국 그 파월의 매파적 발언으로 국채금리가 엄청 올라온 모양이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2.3%를 넘어갔어요 2.3? 네 2년 10개월 만에 최고로 폭동한 거니까 2년 10개월 전이면 언제죠 2년 10개월이요? 그럼 코로나도 전인데 한참 전이죠 2019년 대충 한 5월?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2년 10개월은 야 굉장히 근데 이제 이게 누구 때문에 올랐냐 파월 때문에 오른 거예요 파월이 지난번에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경기가 나쁘지 않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일 나스닥이 8% 올랐잖아요 연달아서 그런데 어쨌든 어제는 파월이 또 변심을 한 건지 굉장히 또 강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NAV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컨퍼런스에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더 급격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 더 급격한 방향이 뭐죠? 빅스텝 플러스 QT의 조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양쪽 긴축 급격한이라는 이런 단어는 사실 중앙은행가들이 잘 쓰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일 FMC 정례회의 직후에 기자회견보다도 훨씬 더 매파적인 언급이라는 평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천명하자 국채가격이 급락을 하고 수익률이 급등을 하는 그래서 일부 채권시장 투매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유럽에서의 전쟁과 서방진영의 강력한 제자는 공급망 혼란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이렇게 광범위한 원자재에 걸쳐 시장 혼란이 일어난 걸 근래에 보지 못했다 이거 뭐 엄청난 얘기를 한 거죠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쟁이 나면 경기가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글쎄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같은 상황을 보고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공급망 그게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급망의 어떤 굉장히 불합리한 왜곡된 구조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더 왜곡될 수가 있고 그러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고 이러면서 인플레가 더 심하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중앙은행 수장인 제롬 파울 의장의 입장에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단어의 온도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방점을 두면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 본인이 60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광범위한 원자재에 걸쳐 시장 혼란이 일어난 걸 근래에는 보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런 일 하고 나서는 처음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처음 당하는 일은 안 가본 길을 가야 되죠 대응도 그게 뭐냐 빅스택과 큐티 이런 거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6차례 더 올리는데 그냥 0.2호씩 한 번 회의할 때마다 딱 떨어지네 2022년은 0.2호씩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올리면 그것도 부담스러웠지만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야 이거 다 악세 노출됐네 그리고 제로 파월이 장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주시 올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채권 금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정이 됐던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채가 일단 크게 올랐습니다 이 말 다음에 오후 들어서 폭등하면서 장중에 2년물이 2년물이 대표적인 단기금리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면 바로 연동해서 올리는데 이게 2.12까지 오른 거예요 2019년 6월 초 이래로 가장 높은 금리가 된 거고 2년물이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치푸스라는 최고 투자 책임자가 있는데 채권 매도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여파에 투자자들이 무게를 돕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제롬 파월이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보면서 조금 더 걱정스럽게 보는 거는 국채금리가 10년짜리도 폭등하고 10년짜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3 넘어갔다 그랬는데 같이 올랐는데 2년물이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금리 차이가 18bp 안팎으로 좁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0.18 이거는 2020년 3월 초 이후에 가장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초라는 건 뭡니까 와 경기 박살난다 그래서 장기금리가 그냥 쭉 빠진 거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장 붙어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장기금리인 10년물 금리와 단기금리의 대표격인 2년물 금리가 붙었다 혹은 역전됐다 그러면 무슨 얘기 나온다고 그랬죠 아래 공포, 리세션, 경기 침체 이런 거가 다음이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나타났다 그러면 또 무슨 용어가 나오죠 스탱플레이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채권 수익률, 일드커브라고 하는 게 만기가 긴 거는 높고 만기가 짧은 거는 낮아야 되는 게 평상시대로는 당연한 건데 이걸 평평한 상태가 되는 거를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플래트닝이다 일드커브 플래트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를 일드커브 스티프닝이라고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프로가 어디 가서 채권 금리에다가 요즘 미국 제가 걱정이야 너무 플래트닝 돼 제가 그런 얘기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플래트닝 플래트닝, 스티프닝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낮춘다는 그런 의미고 단기 금리가 치어오른다는 거는 미국의 기업들의 또 가계의 비용 구조가 올라간다는 측면이니까 경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이런 플래트닝의 상황이 계속될지에 따라서 미국 경기를 보는 월가의 시각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다음 FOMC에서는 0.5%포인트 인상 빅스텝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용어를 함부로 쓸 용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용어를 자꾸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주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채권 쪽보다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폭락을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자연스러운 조정의 시기였죠 워낙 단기간에 한 3일 동안 크게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주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으나 금리 시장, 또 국채 시장에서는 굉장히 센 발언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쨌든 2년 10개월 만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최대 폭으로 올라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그 전에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엠진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래서 시장 좀 많이 과열되고 이런 것 같아서 살짝 그냥 좀 살짝 그냥 밀당? 약간 밀당?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냥 조금 시장 분위기만 살짝 한번 좀 약간 시켜보자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굉장히 주시장 전문가들에 비해서 좀 단순하다 단순하다는 표현은 아닌데 그런 말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시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넣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왜냐하면 이런 발언을 하면 중앙은행가가 그 다음 거를 예고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반영했다라는 것은 다음 FMC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바울의 매파적 발언 관련된 뉴스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미국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줄어들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다시 뭐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까? 파우치 소장 있잖아요 이분이 방송이나 신문에 안 나오는 게 좋거든요 한참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한참 안 나와서 끝났나 싶었는데 어제 또 나왔네요 그게 뭐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2라는 게 확산이 된다고 그런데 이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시 BA2라는 게 퍼지는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이 됐다 BA2라는 게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게 델타 변이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그런데 델타 변이는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걸 스텔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그 스텔스라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어쨌든 뉴욕타임스의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20일 기준에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만 9,905명 우리보다 한참 적네 걱정도 안 되겠네 이건 뭐 2만 9,000명이네 생각해 보니까 미국 전체에 몇 명 걸린다 100만 명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주 전보다 33% 줄어든 거긴 한데 18일 날 2만 9,648명 19일에 2만 9,717명과 견주면 미미하지만 조금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난 1월 14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0만 6,795명 80만? 네 1월 14일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확진 기준으로 이제 레코드를 산 다음에 급격히 하락 곡선을 해서 지금 2만 명대가 된 건데 미국이 80만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존소피스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짝 다시 꼬리를 든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 확진자 증가를 이끄는 게 지금 말씀드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인 오미크론을 이제 BA1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BA2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1월 4일 0.4%에 겪었던 신규 확진자 중 BA2 감염자 비중이 3월 5일에는 13.7%고 3월 12일에는 23.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다 오미크론으로 봤는데 그중에 10건 중에 한 2, 3건 정도는 하위 변인 BA2로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영국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잖아요 새로운 패션은 다 영국에서 시작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영국 보건당부 BA2가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80% 정도 더 강하지만 오미크론보다 입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높지는 않다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고 WHO죠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형성된 자연 면역이 BA2 감염에 대해 강력한 보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뭡니까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전염연구소 소장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유럽의 현재 확산세와 비슷한 코로나19 감염의 증가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며 아직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때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전에도 우리를 속인 적이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의 무방비 상태로 기습당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걱정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어제부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물론 주사를 맞았는데 파키스탄 등을 대부분의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가격리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자가격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휘료성에 대해서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미국이나 유럽 쪽 이런 쪽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굉장히 심각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고 우리도 지금 많이 줄긴 했어요 그렇죠?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긴 했더라고 정점 대비하면 그래서 위험성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걱정은 이런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전체적인 확진자의 수를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의 전염병 전문가인데 켄트 세코이츠 박사는 앞으로 몇 주간 상황은 상당히 평탄하지 않겠지만 지난 크리스마스 때 오미크론의 폭증처럼 나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억나시죠?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뭐가? 오미크론이 왜냐하면 이제 확진자는 늘 텐데 이게 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왜냐하면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질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는 굉장히 늘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은 급속도로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BA2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제발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상한 변이가 영국에서 참 많이 시작된 게 많다 이런 얘기 주셨더니 어떤 분이 행운의 편지도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행운의 편지? 요즘 그런 거 안 하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된 이렇게 해서 이 편지를 7통인가 14통인가 하여튼 보내야 되잖아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행운의 편지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해봤죠 그런 건 안 해봤는데 받아보지도 않으셨어요? 받아보긴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안 받으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아마 그런 게 좀 돌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런 걸 붙이냐 그 음모어론 중에 하나가 우체국에서 우표 팔으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한 사람 받으면 14통씩 보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표보다도 그게 왜 뭡니까? 크리스마스 씰? 씰? 네 그거 많이 했지 결핵 패치 네 그거 많이 했다고 크리스마스 때 카드 보낼 때는 우표 플러스 씰을 꼭 보내야 되나 안 붙이면 약간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럴 때가 있었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언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기름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저희가 듣고 있는데 특히 경유값이 거의 휘발유값이랑 플랫닝이 되고 있다고 아 그렇죠 플랫닝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도 주유소 가면 휘발유가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경유 있고 벙커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최소한 2, 300원 이상은 이렇게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경유니까 그래도 싸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붙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주유소에 따라 틀리긴 한데 휘발유 평균값이 예를 들면 1980원 정도인데 경유는 1900원 넘어가는 그러니까 100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전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휘발유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유차라는 게 대부분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가격이 60% 이상이 유류세거든요 유류세로 조정할 때 경유는 싸게 해주고 휘발유는 비싸게 해줘요 거기다가 이제 국제 유가 시장에서 디젤의 재고가 바닥이 나버렸대요 유럽 쪽에서 그래서 디젤 가격이 혹시나 많이 올라 버린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뭘 하면 유류세를 낮춰주잖아요 그러면 낮추는 폭이 비율적으로 낮추니까 20% 낮추자 그러면 워낙 유류세가 비싼 휘발유의 세 부담이 더 낮아지는 거죠 두 가지가 겹치니까 경유 넣는 분들 저도 사실 디젤이거든요 SUV라도 그런데 이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젤 쓰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워낙에 고정관념은 디젤은 항상 휘발유는 고급이고 디젤은 약간 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건 좀 오래되긴 했죠 그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데 예전에 진짜 경유 쌌는데 절반 값이었어요 옛날에 절반이요? 진짜 예를 들면 휘발유 800원 할 때 경유는 한 400원씩 했었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 가끔 보면 완전 6.25때뿐 같다가도 어쩔 때는 아니 8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휘발유 800원 아니 여러분 자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휘발유는 항상 1200원에서 1800원 거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형님 아 그런가? 800원 400원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상황이 당관적 유지될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20에서 30%로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유의 인하폭보다 휘발유의 인하폭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역전된다 그러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하는 분들 중에 물론 이제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어디 놀러 갈 때 타려고 집차라는 이런 건 경유차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 이제 저번에도 얘기한 나보, 봉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디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차를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젤 쓰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좀 참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것도 여기서 조금 차별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사실 세부담을 워낙 휘발유에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90년대 휘발유 500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경유 400원이었다는데 그러니까요 형님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주식은 이거 밖에 안 올랐어 경유 400원에서 지금 경유 아니 400원에서 2000원 됐는데 갑자기 주식이 1도였어요 주식 값만 올랐어 이거 주식도 한 4배 되지 않아요 지금? 4배는 안 됐지 2000년대 초반에 천몇백원 천몇백 아니었어요? 지수가? 몰라요 이제 2배 된 거예요 좀 더 올라가세요 좀 자 그러면 저희 얼른 광고 듣고 하세요 박병창 부장님 또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